데뷔 후 최단기간에 두 개의 앨범을 밀리언셀러에 등극시켰고요 최근 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엔하이프 성훈 엔하이프 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가까이서 진짜 오랜만입니다 옛날 말로 약간 만진나 월위엔 점맞어 미남이에요 전부 미남이다 성훈씨가 이력이 엄청나요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피겨 선수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와 좀 인상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트리플 엑셀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정말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주얼의 음반에서 만화 같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지 엔하이프 무대를 평소에 보다 보면 그 음반 위에서부터 다져진 춤선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아요 아 아 기다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